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연쇄 살인범들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다 모였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네요. 아, 이야, 유영철 20명 살해한 놈이죠? 대구 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이감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강호순, 정두용 이런 살인범들하고 같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한 방에 넣어놨으면 좋겠네. 그럼 이제 차례차례로. 그럼 얼마나 공포할 거예요. 한 방에 했는데 26번 강호순 나와.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죽었구나. 그럼 나머지 정두용하고 유영철 이런 놈, 정형구 이런 놈. 얼마나 떨 거예요.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쇄 살인범들이잖아요. 남의 생명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몇 십 명을 끊어놓은 놈들인데 잘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서울구치소에 모인 연쇄 살인범들 세 명 보니까 유영철. 여성을 주로 죽였죠? 20명 살해했는데 2005년에 사형 확정됐고요. 강호순. 이것도 주로 여성들을 많이 죽여요. 이놈들은 약자들이니까. 장모, 아내 장모 등 죽였네. 여성들을 10명 살해했고 2009년에 사형 확정했고요. 정두용 역시 여성과 노인 9명 살해했어요. 2001년 사형 확정됐는데 사형 집행된 게요. 97년 12월 달에 사형 집행하고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DJ의 영향이 큰데 자기가 사형 선고받고서는 아찔했던 순간이 있으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랬는데 이 바람에 사형수들이 그동안에 감옥에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살았어요. 별이야 별 거기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형이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런 잔인한 범죄들이 그 이후에 많이 일어났고요. 사형 확정한 후 집행을 안 한 이 사형수들이 59명입니다. 59명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니 뭐 별이에요. 황제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내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구치소, 대전교도소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형시설 점검하라고 한동훈 장관이 그때 왜 명령 내린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용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데 엄연히 시설 점검해서 유지해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 유영철은 왜 옮겼냐. 대구교도소에 있는데. 대구교도소는 1971년 지어져서 이게 사형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대요. 상당히 낡았대요. 그리고 이걸 다시 시설을 만들 계획이 없대요.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거예요. 서울구치소는 사형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유영철은 이감하면서 이놈들이 교도소 안에서 법률 공부만 해요. 자기에 대한 법률 상식 이런 거. 그러니까 야 이거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는구나. 아이고 난 죽었구나. 이런 공포감이 밀려들 겁니다. 그때는 이제 대구시설이 없으니까 낡았으니까. 뭐 나는 안 죽일 거야. 이러고 이제 폼 잡고 있었는데. 서울구치소로 가니까 이제 아이고 뜨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건 아주 잘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 봐집니다. 이제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래서 겁을 주는 조치도. 과거에 이제 손동열 신드롬일 때 손동열 공포가 있었어요. 방어율이 0점대요. 한 점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손동열이가 불펜에서 몸만 풀어도 상대한테는 엄청 압박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김흥룡 감독이 동열아 몸 풀어라. 불펜에서 몸 풀고 있으면. 김흥이 1대0으로 이렇게 졌는데 손동열이 나오면 점수를 못 내니까. 우린 이대로 지는구나. 그러니까 스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떨고 헛스윙만 하고. 그래서 손동열은 실제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손동열 효과거든요. 상대한테 겁을 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작전으로 많이 써먹었어요. 김흥룡 감독이. 마찬가지로 한동열 장관이 그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사용수들한테는 심리적 압박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심리적 압박만 주지 말고. 이것들 차례차례로. 59명입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더 공포감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야 유영철이가 갔대. 지난주에. 이번 주 누구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포감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도 조용할 텐데. 이놈들이 설치고 난리가 아주 왕이야. 거기서 하나씩. 그리고 한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들끼리 싸우면 싸우라고 그래 그냥. 어차피 사용수들이니까. 너희들이 누구 하나 거기서 죽여도.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공포이겠습니까. 유영철 강호순 이놈들이 같은 방 안에서. 서로 눈 쳐다보면서. 저놈도 사용수 나도 사용수. 나도 빨간 한 장. 저것도 빨간 한 장. 딴 방에서는 지갑을 확 왕노릇 했는데. 사용수끼리 한 방에 딱 밀어놓고. 이놈들. 저들끼리 서로 겁먹어봐라. 그리고 하나씩 면회 뽑아가는 거예요. 강호순 면회. 425번 강호순 면회.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이야 죽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것도 법무부 장관의 직무육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비판했고요. 사용 제도가 있고. 사용 집행 안 한다는 선언한 적이 없는데. 여태 왜 안 한 거야. 눈치 본 거 아니에요. 뭐 인권이고 피의자. 아니 피의자 인권은. 그리고 이 약자들.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노인들을 20명씩 이렇게 죽인 놈들을. 20명 죽이고. 그 다음에 20명의 가족들. 피 눈물을 흘려 20명의. 실제로 강호순 유영철 이런 놈들한테 살해당한 피해자들 있죠. 피해자 가족이 자살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죽는데 살인을 저지른 놈들은 버젓이 살아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영철에게 살해당했던 40대 남성 노점상이 있어요. 그 노점상의 살해당한 충격으로 동생하고 둘째 동생 막내 동생이 자살했습니다. 자기 형을 죽인 놈은 살아있는데 그게 너무 트라우마로 자살했어요. 정신적 트라우마죠. 그리고 둘째 동생 막내 동생 자살했고 셋째 동생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상생활 못할 환자가 됐고. 자 이렇게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피해자는 죽었고. 그런데 가해자가 똥똥 그러면서 감옥에서 살고 있다? 몇십 년째? 안 됩니다 이거. 바로 바로 직무육이에요. 한동훈 장관 이거 말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 사형시설 점검하라. 말만 해놓고서는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뻥카가 되는 거예요. 뻥카 잘하는 놈들은 저쪽 놈들 아니에요. 저 좌파놈들. 순전히 뻥카만 날리고 가짜만 날리는. 한동훈 장관이 우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금년 내에 집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년 말이면 저희들 예측으로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초에는 총선 출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무부 장관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권에 들어가면 인원치조는 싶어고. 이거하고 또 직접적인 업무를 지시할 국회의원이 지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압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권한이 있을 때 책임이 있을 때 이거를 집행해야 돼요. 저는 집행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유영철이를 대구에 있던 놈을 서울구치소로 옮긴 거 아니냐. 집행을 하려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야 유영철이 같이 또 이감한 놈이 정형구라는 사형수인지요. 이놈은 신혼부부를 사냥용 엽총으로 살해했네. 이야 신혼부부를. 1999년 강원도 삼척에서 신혼부부 차량이. 이게 먼저 추월하면서 먼지 냈다고 자기 차에 먼지 좀 묻었다고. 이걸 가서 죽였어요. 이야 이런 놈들을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20년 넘게 복역 중이에요. 뻔뻔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강호수는 아시잖아요. 부인하고 장모. 그다음에 여성 10명을 살해한 놈. 이것도 2009년에 사형 확정되는데. 아직까지 이건 몇 년이야. 정주영은 1998년에서 2000년까지 23명을 살인을 저질렀는데. 강도살인을 했는데. 그리고 노인과 부녀자를 강도살인 23건 중에서 노인, 부녀자 9명을 살해했네요. 그리고 10명을 다치게 하고. 이런 놈들은 집행해 주십시오. 한동훈 장관 뻥카 안 되고. 직무육이 안 되려면. 그리고 대권 꿈꾸잖아요. 이거 집행 못하면 대권 안 돼. 이걸 집행해야 업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큰 업적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거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영철 옮겼다. 바들바들 떨고 있냐. 유영철 떨고 있냐. 좀 떨어야지 자식아.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 생활을 했는데. 넌 인제 떠는 거 아니야. 인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안 돼요. 국립호텔에서 그렇게 편안히 밥 먹여주고. 안 돼. 안 돼. 한동훈 장관 화이팅.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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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